4.15 총순과 관련해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영천청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찰대학 출신인 이만의 국회의원 재선의원입니다. 대정부 질의에서 처음으로 한득수 총리에게 시중의 선거에 대한 그런 우려나 걱정이 많은데 제대로 좀 수사를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분이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한국 때도 안 다뤘을 겁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정도가 다르고 여기 KBS 뉴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총리실 뉴스 안 나오죠? 공병호 TV만 다뤘네요. 공병호 TV만 이만희 포문을 열다. 한득수 총리에게 선거에 대해서 묻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짧은 영상이 쇼처. 이만희 포문을 열다. 그 다음 파이낸스 투데이 인세영 기자가 한득수 총리 4.15 부정선거 점검한다. 파이낸스 투데이가 다룰 정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연수월 민경욱 의원이 제기했던 선거무효소송의 원고측 소송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은 도무지 납득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주저리주저리를 적어놓은 거죠. 그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2020년도 4.15 총선 선거데이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이 쓴 법원 판결문입니다. 그들은 법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고 판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경욱 전 의원이 폐쇄했지만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민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4.15 총선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후에 실시됐던 202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4.15 총선과 비슷한 선거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4.15 총선은 선거데이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이 거짓말을 우리가 밝힐 수 있으면 나라가 소위 선거부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세손손은 부정선거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이만희 씨 이 문제를 거론했던 이만희 국회의원이 영천 청도구에서는 4.15 총선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천 청도군 사례는 영천 청도군 사례뿐만 아니고 그냥 4.15 총선과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전국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그냥 대표하는 사례가 바로 영천시 청도군 사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경상북도 영천시 청도구 지역구의 여러분들 선거데이터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는 여러분이 익숙한 것처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값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개 동에서 전부 플러스 값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만희 후보하고 이만희 후보는 전부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9 이만희 후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1%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영천시 청도구의 투표자들은 사박 5일 사이를 투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보이는 후보별 득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값은 제로나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이상한 데이터를 딱 보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손을 댔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미래통합당의 이만희 후보가 이런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21.4%입니다. 이거는 뭐죠? 플러스 18. 몇 퍼센트입니까? 플러스 18.9%입니다. 여기는 11% 마이너스 13.4% 사전투표에 손을 대는 방식은 고전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든 표의 일정 부분을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좌우대칭이 이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전산적으로 조작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물위조투표지를 얼마나 투입했냐는 그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을 까봐야 되니까. 그러나 선거데이터상으로는 확실하게 사전투표에 손을 대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 선거데이터가 문제가 없다는 조재영과 천대입은 허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치루진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도 비슷한 선거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진짜 진한 거짓말인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다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세상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거죠. 이런 것을 보고도 이게 선거가 정상이다 이렇게 하면 그 정상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우둔함을 한탄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바보스름에 대해서 머리를 몹니가 땅에 쳐박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나 공동체나 국가가 이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없으면 이미 그 사회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죽은 사회인 겁니다. 부정선거 천국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바로 뭘 해보게 되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팔을 걷고 중앙선거 간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는 후보별 아주 꼼꼼하게 나옵니다. 후보별, 동별, 사전투표, 득표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 숫자는 우리들에게는 정상이지만 컴퓨터로 여러분들 파악을 해보게 되면 이런 상태는 절대 정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해보게 되면 그래서 이 소위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소위 공식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것을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니까 딱 걸린 겁니다. 몇 프로를 조작했냐? 국민의힘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에게 10%를 빼앗는 그런 종류의 소위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4.15 총선 당시에 영천시, 청도군의 선거 데이터가 제조됐다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동별로 10%를 해가지고 반올림을 다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딱 해가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898, 5.10이니까 895표네 그 다음에는 5.3입니까? 898표를 빼앗았네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시죠. 이게 8이 아니고 8.30이 8이네요. 반올림을 하게 되면 이런 분석 결과가 딱 나온 겁니다. 4.15 총선 당시에 영천시, 청도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이만희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8981표에 10%를 빼앗은 겁니다. 아주 적게 빼앗았네요. 경북이니까. 그 다음에 혁명당의 혼순덕 후보완께서도 10%를 빼앗았습니다. 898표 더하기 8표니까 906표가 되네요. 906표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906표를 더해준 겁니다. 총 20%를 조작을 한 거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정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의 16%밖에 득표를 못했을 건데 사전투표에 손을 대가지고 23%가 올라간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만희 후보는 원래는 73%를 차지한 그런 사전투표였는데 67%로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그냥 컴퓨터로 딱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발각이 된 거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후보한테 10% 혁명당 후보의 10%를 빼앗는 그런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총 17.7%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계산이 딱 되는 겁니다. B, C, D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730%를 빼앗아가지고 A 후보한테 넘겨줬다 이겁니다. 한쪽은 8.730이 돼지고 B, C, D 후보한테는 8.730이 빼지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7.7%가 나오는 거죠. 사전투표 수의 17.7%를 그냥 만진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딱 계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나 능력으로서는 너무나 방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찾아낼 수 없지만 여기서 조작값이 계속 바뀝니다. 30%, 20%, 10%, 10%, 20%, 20% 조합을 계속 주면서 바뀌다가 그 선거 데이터를 가장 잘 정확하게 표착하는 수에서 따닥 걸려든 겁니다. 그 숫자를 찾아보니까 10%, 10%를 그냥 표를 굶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만져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보시게 되면 이만희 후보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14%를 얻었는데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율이 23%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8%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손을 댔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8%가 나올 수 없는 1번, 2번, 3번이 중앙선간위 발표 자료잖아요. 전국에서 모두 다 이렇게 전산을 가져 돌린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만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76%를 받았는데 어떻게 당일 투표는 67%를 쪼그라던 겁니다. 9% 차이가 난 겁니다. 그게 중앙선간위 발표 자료가 대부분 의심스럽다는 거죠. 의심 정도가 아닙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8%, 9%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0에서 3%를 넘을 수 없는 값이 어떻게 8에서 9% 그건 사전투표에 손을 대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이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그런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4번을 구한 거 아닙니까? 조작되지 않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당일 득표수하고 더해서 진짜 총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3번 밑에 하고 6번 밑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당일 득표수 득표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17% 사전투표 진짜 득표수 16% 비싸잖아요. 미래통합당 후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 76%, 사전투표 득표율 73%, 2.1%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전산을 가지고 숫자를 다 만들어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실물 위조 투표율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자, 제조한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금으로 밥 먹고 살면서 이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크게 떼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 이런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커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시뮬레이션해 본 겁니다. 이 수치가 자연 숫자가 아니고 만들어낸 숫자니까 만들어낸 공식이 뭐냐? 공식을 찾아보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행명당 후보의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는 손을 안 대고 그렇게 해서 딱 표를 만들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대엽이나 조재연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했으면 무식한 거고 모르면 그냥 차라리 판결문에 안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 문제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확신이 안 들면 이걸 쓴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와 4.15 총선이 비슷하기 때문에 4.15 총선은 문제가 없다. 그 뒤에 있는 선거가 다 똑같이 손을 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건 말건 이제는 봐 내려놨기 때문에 문제는 학자적 양식을 미뤄볼 때 이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것은 반드시 내가 볼 기록을 남겨놔야겠다 이야기입니다. 대법관들이 뭘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4.15 총선 선거 데이터 문제 없다. 이따위 판결문을 써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는데 나는 바보 천치가 아니라는 것을 저거 함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울법대를 나오고 덕수상고를 나와가지고 출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희는 진짜 나쁜 놈들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배우면 다 알 수 있고 마음이 맑은 초등학교 졸업한 노인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이야기예요. 이런 선거 데이터가 어디 나오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뭐라고? 4.15 총선에 선거 데이터 문제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런 선거 데이터가 전국에서 다 나왔고 4.15 총선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왔고 2020년 상고띠름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고 2022년 뭡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왔는데 문제없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그냥 말을 할 수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선거 데이터는 사전 투표 득표수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라는 것을 의심을 갖기 때문에 이 선거 데이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선거 데이터가. 그 선거 데이터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아보니까 공식이 딱 나온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여러분들 손을 댄 겁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의 10%를 빼앗고 혁명당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아서 상대방의 넘겨준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들고 거기다 당일 득표수를 대가지고 총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당락을 결정하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걸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냐 이야기죠. 누가 제조했냐 이야기죠. 누가 생산한 거냐 이야기입니까? 공병호가 했냐 이야기입니까? 홍길동이가 했냐 이야기입니까? 김정은이가 했습니까? 시진핑이 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부에서 나온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4.15 총선에 선거 데이터 문제가 없었다?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다들 정간예고가 되어가지고 수십억씩 받고 살지 모르겠지만 새끼들이 다 뭡니까? 선거 부정이 만년한 나라에 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제가 무슨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1번, 2번, 3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의 14%를 득했는데 당일 투표의 14%를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 23%를 어떻게 여러분 얻습니까? 영천시하고 청도구의 시민과 구민들이 병신들입니까? 바보들입니까? 바보 천치들입니까?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만 하면 뭡니까? 10%, 20% 정도 그렇게 더 득표율을 얻느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냥 정도껏 해야지.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들 하면서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도대체 윤석열이란 인간은 뭐하는 인간입니까? 여러분 여기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76%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 67% 얻었습니다. 9%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가운데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만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9%, 10% 정도 차이가 어떻게 나냐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 좀 말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가지고 사나의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데이터를 만들어 가면 뭡니까? 그냥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냥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으니 어떻게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애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겠냐고요.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도 한심 안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로데이터지 않습니까? 그 로데이터의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의 차이가 8%, 9%가 어떻게 나냐. 이것은 그래도 좀 작은 겁니다. 서울에는 대개 12.5%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만 난 게 아니고 2021년, 2022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신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입 싹 닫고 있는 겁니다. 자기야 자식이 없으니까 입 싹 닫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피해야 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밥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밑에 흰 자료입니다. 기존 합계. 여러분, 이 전산 데이터를 만지게 되면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에서 표를 손을 대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에서 반올림이 쫙 이루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투표소가 예를 들면 50개면 25개, 25개가 반올림이 정확하게 딱 맞아뜨리지지 않으면 선관위에 표가 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는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수정해가지고 여기에 밑에 있는 사전투표를 구해보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딱 일치하는 거죠. 개수 조정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이 재야 전문가 참 멋진 것을 우리한테 제공하는데 위에가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사전투표 득표율 밑에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됐다고 보고 전산 프로그램을 역으로 돌려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1.43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 후보가, 이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143장을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101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미래통합당 이만희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80장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손을 댄 것을 수정해가지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88장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많이 받은 것을 빼앗은 거죠, 사전투표를. 표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수치를 분석해가면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위의 숫자가 후보별 A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23% 밑이 당일 투표 득표율 15% 차이가 플러스 8.7%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칼럼은 이만희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의 당일 투표, 사전투표 득표율이 68%, 당일 투표 득표율이 77% 빼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8.6%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후보를 포함해서 BCD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8.730%를 빼앗은 겁니다. 뭐의 8.730%입니까? 사전투표 총 참가자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8.730%를 BCD 후보안께서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8.730%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률이 나오죠. 그것이 17.7%입니다.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사이로 총선의 전국평균은 25%보다 좀 적습니다. 17.7% 표에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위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것을 다 수정, 보완한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A 후보 B 후보 비슷비슷하죠. 진짜가 되면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비슷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일 15% 사전투표 득표율 16% 이만희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 77% 사전투표율 75%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B, C, D 후보는 1.837% 이동했다. 그건 오차범위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체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이동을 안 하면 표를 이동을 안 하면 이런 그래프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동 모든 투표소의 플러스 값이 나오고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만희 후보가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번 다루 보는 겁니다. 이만희 후보 자신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캡처하셔가지고 이만희 후보와 함께 당신도 이렇게 당했소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대법관이란 사람들이 하는 짓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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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